다음은요. 하나 또는 복합화해서 시설화해야 하는 접지극. 이거는요. 제가 강조드리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강조됐던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잘 좀 확인하셨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접지극의 방법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여기서는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러한 접지극이나 이런 것들 다 금속에 땅에 묻어있는 거 이런 것들 다 됩니다. 다 얘기하면서 안 되는 거 꼭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어떤 거였냐면 그게 강화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강화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 있는 애는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거 좀 잘 찾아서 답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지금도 기억해 두시고요. 어쨌든 변경된 규정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꼭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 저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안 된다? 강화 콘크리트는 제외다. 되셨죠?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6번입니다. 옥래 배선 공사 중 반드시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 결국은 나전선을 쓸 수 있는 공사였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사실상 눈에 띄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가 있나요? 맞습니다. 버스 덕트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옥래의 나전선의 사용의 제한이라는 거. 옥래에서 시설하는 저압전선의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애자 사용 공사, 버스 덕트 공사, 그리고 라이팅 덕트 공사, 그리고요.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유의용 전차라든지 범퍼카라든지 이런 거 가능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접촉 전선까지입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다음은요. 7번이요. 이건 뭐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어서. 교재에 글씨도 틀리고. 되셨나요? 틀리고 싶어서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네. 오타 내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고요. 제가 교재를 발간하기 전까지는 그거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특강도 준비하고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강조해 강조해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어떤 건가요? 그냥 고민 안 하고 우리는 2번을 찍었습니다. 되셨죠? 1m 이상이었다. 됐습니다.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중전설로에 직접 매설식을 하는 경우에는 기피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1m 이상 매설해야 된다. 좋습니다. 다음은요. 이것도 뭐 제가 어쨌든 KC에서 IC나 또는 건축물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싹 다 집어넣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그쵸? 이 챕터가 조금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렸던 150조 정도 되는 부분이었죠? 제 기억에. 조까지 남기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네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필의 시스템에 대한 얘기였죠. 그때 얘기하는 돌침이라든지 수평도체라든지 매시도체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이거 얘기할 때 맨 꼭대기에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뇌부 시스템이라고 하더라. 되셨죠? 답은 2번입니다. 관련된 내용 150조 쭉 넘어가면서 나오는 조항들이었죠? 좋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낙내를 포착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걸 얘기합니다. 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외부 필의 시스템. 그 중에서도 어떤 거였나요? 수뇌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우리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려고 조금 변경시켰던 수뇌부 시스템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다음은요. 변전소의 주요 변압계의 계측장치. 이건 뭐 고민하라고 우리 뭐 찍는다고 말씀드렸나요? 맞습니다. 보기만 보고 그냥 우리는 역률계라고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여기까지도 문안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계측장치. 제가 너무 많아도 강조드렸던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두 가지다. 어떤 거였나요? 전압이랑 전류랑. 되셨죠? 이거 두 개 곱하면 전력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그 외에 나머지 어떤 거가 있나요? 전기적인 걸로 안 되는 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온도라든지. 물론 그 온도계가 전기를 사용하는 걸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직접적으로 작용되는 거였죠. 물리적인 거니까. 사실은 온도계, 진동계 이런 것들. 그 다음은요. 여기 얘기하면 동기검전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답은 뭐였다? 역률계였습니다. 다음은요. 맞아요. 이거는요. 제가 강조를 조금?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조금 물어본 문제예요. 사실상 법규 물어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풍력터빈의 설비에. 풍력터빈이라고 얘기하면 풍력발전소라는 얘기입니다. 풍력 블레이드가 돌아가서 안에 있는 터빈을 돌리겠다고 이런 얘기니까. 어쨌든 설비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운전 상태를 계측하는 거. 그러니까 풍력발전소가 돌아가는데 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얘가 손상이 발생되는지 아닌지 이거 측정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풍속계. 맞죠? 이거는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15m per sec 정도 불기 시작하면 블레이드가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은요. 한 30에서 35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걸 우리가 컷아웃이라고 얘기해서 블레이드를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30m per sec가 지나가면 얼마 정도냐. 맞아요. 이때가 강풍 부는 거예요. 그때는 세워야 되니까 풍속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맞죠? 기기의 온도가 조금 올라가거나 뭐 이러면 발생할 수 있겠죠. 온도계. 압력계하고 조도계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풍력발전소가 조도계가 왜 필요할까요? 풍력발전소는 24시간 돌아가도 되죠. 바람은 24시간 아무 때나 불 테니까. 되셨죠? 사실상 조도계가 필요한 건 태양광발전소입니다. 적정조도가 만들어졌을 때 얼마큼 인버터가 잘 동작을 해야 되는지 발전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거 측정을 해야 되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추적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죠? 조도계가 있어야 해를 따라서 돌죠. 되셨나요? 그래서 조도계는 태양광 쪽에 좀 더 유리한 계측장치가 될 거고요. 압력계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기의 압력이라든지 또는 상부의 온도 변화뿐만 아니라 압력의 변화도 매우 조금 중요해서 압력계까지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개가 해당되는 내용인데 어쨌든 사실 눈치로 보셔도 푸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조항으로는 어쨌든 계측장치에서 풍력터빈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다섯 가지에 해당되는 속도계라든지 진동계라든지 풍속계, 압력계, 온도계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되셨죠? 다음엔 태양광 쪽이 나오지 않을까? 혹시 다음에 보셔야 되는 분들은 태양광 쪽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